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옹입니다. 남편들도 이혼을 많이 그리고 자주 생각합니다. 아마도 아내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은 그런 남편들이 어떤 경우에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지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남편의 심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취지로 이 영상을 만든 것이지 남편들의 생각이 전부 옳다고 편드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그냥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조금만 다르다면 그냥 영상을 내려라 뭐하라 하는 분들 때문에 아주 미치겠습니다. 이럴 때 아내들은 이혼을 생각한다 편은 어지어 올렸으니까 이혼에 대한 아내분들의 생각이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은 아내와 남편 남자와 여자 사이에 언제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쪽이 평파적이지 않다고요. 짧은 자체 광고입니다. 인생 후반전을 맞이한 40 이후 모든 분들을 위한 놀이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가 오픈했습니다. 유튜브에서뿐만 아니라 네이버에서도 모여 재밌게 놀아보시자고요.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가는 초대장은 댓글란 맨 위에 올려놓았으니까 링크 클릭하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만나요. 지금 론칭 이벤트 한창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춘들에게 연애와 결혼이 설레이는 꿈인 것처럼 어쩌면 결혼한 커플들에게 있어 이혼이 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마음속 한켠에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고 싶은 꿈처럼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내분들과 달리 남편은 어떨 때 이혼을 생각하는지 전문가들이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남편들은 이혼을 생각한다. 탑 5 아내가 시댁에 소홀히 한다 싶을 때 종종 남편들이 느끼실 테지만 가족이라는 범위를 두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 간극 조절이 안 되면 마찰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명절이나 가족 대소사를 전으로 반복되어 있는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부부 사이의 긴장이 극도로 팽팽해집니다. 남편들에게 있어 가족이라 함은 부부와 슬아에 있는 자녀들은 물론이고 부모님까지도 올라가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더 넓게 잡자면 남편의 형제 남매들까지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 아내가 이 가족 범위에 들어있는 사람들과 유대관계가 좋을 뿐만 아니라 남편을 대신해서 미리미리 두루두루 잘 챙겨주기를 바라죠. 그런데 아내의 생각은 남편과 확연히 틀립니다. 자신들이 결혼해 독립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으니 가족이라 함은 부부와 자기네들 슬아에 있는 자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주가 좁죠.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가족의 정의를 갖고 있으니까 사사건건 부딪히고 우선순위가 틀리고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될 때마다 남편은 아내에게 실망하고 이혼을 떠올립니다. 대개 남편들은 입으로만 하는 효자이고 진짜 효도는 모두 아내에게 밀어놓고 나 몰라라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을 아내 탓으로 돌립니다. 자신들은 자기 부모에게 전화 한 통 안 하면서 아내인 며느리에게는 꼬박꼬박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전화하기를 기대하고 그게 당연한가로 생각하죠. 이기주의의 극치이자 책임정가의 최고봉입니다만 하여간 남자들이 결혼할 때 아내에게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댁과 자신들과의 든든한 다리 역할이기 때문에 시댁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자신의 소홀함을 반성하고 탓하기보다는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혼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럴 때 남편들은 이혼을 생각한다. TOP 4 아내가 지속적으로 잠자리를 거부할 때 남자들이 결혼을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적 욕구의 해결입니다. 그런 만큼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이유들 중에 하나도 당연히 이 욕구의 해결이죠. 이런 스컷의 욕구를 경멸한다고 댓글을 쓰신 분이 있던데 이건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는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욕구입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이 이걸 경멸하는 이유는 다른 건 안 하고 이 욕구만 해결하라고 드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다 알아요. 아내분들이 잠자리를 거부하기 시작하는 것은 대체로 출산 이후 육아에 시달리면서부터이고 이때부터 남편들의 설왕설레, 좌불안서, 욕구불만이 시작되는 때도 이 즈음입니다. 바람을 피기 시작한 때도 또 이 즈음이고요. 가사와 육아에 지친 아내가 아이 재우고 피곤한 몸을 좀 쉴라 치면 이내 큰아들인 남편이 칭얼거리며 하자고 속으로 파고듭니다. 피곤에 쩌든 아내가 참다못해 한마디 하죠. 아휴, 당신은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뿐이니 야, 나도 좀 쉬자, 이 인간아. 아내의 저항에 이내 성이 난 것이 수그러들지만 남편은 아내에게 거부당한 것이 못내 자존심 상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결국 섹스리스로 빠지게 되면 남편은 이혼을 떠올리게 되죠. 남편분들이 아내와 재밌게 원하는 만큼의 합체를 즐기고 싶다면 아내의 일을 덜어주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남편들은 거기까지 생각이 잘 미치지 않죠. 도와주지는 않고 피곤한 아내의 입장도 이해해주지 않는다면 너무 무심하고 뻔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저는 어떠냐고요? 아휴, 저라고 뭐 틀리겠습니까? 이럴 때 남편들은 이혼을 생각한다. TOP3 아내의 불륜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남편의 외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대한 시선이 존재하죠.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보면 실수를 할 수 있다든지 아내가 좀 잘했어 봐라, 여자가 오죽했으면 남자가 밖으로 도냐는 식으로 아내에게 탓을 돌리는 이 두 가지 시선이 제일 흔하디 흔한 그리고 오래된 반응일 겁니다. 한편 아내의 불륜은 여자에게만 순교를 강조하는 우리 사회의 삐뚤어진 시선만큼이나 가히 이 세상 모든 핵폭탄을 한꺼번에 다 터뜨린 것처럼 강력한 충격을 남편에게 가져다 줍니다.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몸을 섞고 다닌다는 현실은 아, 이걸 뭘로 표현해야 될까요?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보다 더한 충격입니다. 아내들의 불륜이 이젠 남편들의 불륜만큼이나 흔하디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지금에도 편견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래서 남편은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야, 이 새끼야 남편 구실이나 좀 잘하지 그렇냐 부인이 바람이 나게 에이, 이 남편 구실이란 그 한마디 남편 구실이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남편은 성불구자가 되고 무능력자가 되어버립니다. 남자들의 아주 잘못된 편견이 여기서 드러나는데 합체만 잘하면 아내가 행복해하고 잘 설 거로는 아주 아메바 같은 그 생각입니다. 아내에게도 물론 성역이 있고 그것을 만족하는 게 중요하지만 아내들에게 합체는 2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아내가 제일 바라는 것은 남편과의 대화 그리고 남편의 자상한 관심입니다. 이럴 때 남편들은 이혼을 생각한다. TOP 2 정신적 폭력 남편에게 결혼 생활을 지옥처럼 만들어주고 싶으신 아내분이 있다면 계속 잔소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베개 날 놈들 없어요. 아내의 잔소리는 남편에게 폭력입니다. 명백한 언어폭력이고 남편의 마음을 산산히 조각내는 예리한 칼날이죠. 욕 한마디 없었어도 아내의 잔소리는 그런 거예요. 어떤 이유로 간에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왕따당하고 언어폭력과 혈애받는 분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우울증은 기본이고 공황장애와 심장병 등을 앓으면서 고생하시죠. 이로 인해 스스로 세상을 등진 분들도 많습니다. 아, 안타까운 일들이죠. 마찬가지로 아내의 잔소리가 남편의 심장병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다는 심장병 전문의의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아내분들은 여러분의 잔소리로 인해 남편이 심장병으로 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좋은 소식이죠? 잔소리 많은 아내를 둔 남편에게 갈 길을 제시한 글이 일찍이 성경에 있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은이라. 오, 할렐루야. 잠원 21장 19절이었습니다. 이럴 때 남편들은 이혼을 생각한다. TOP 1 성격 차이입니다. 남녀공이 이혼 사유에 있어 1위가 성격 차이입니다. 성격 차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제 부부의 모든 갈등을 성격 차이라고 대체해도 무방할 만큼 이혼 사유로 꼽히는데 부동의 원톱을 달립니다. 가치관이 서로 달라도 생활방식이 서로 달라도 또는 성에 대한 생각이나 취향이 달라도 모두 성격 차이라는 말 한마디로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원인을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말입니다. 연애를 할 때는 이 성격 차이가 오히려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고 균형을 이루게 해준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결혼 전문가들도 서로 다른 성격의 사람과 결혼해야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서로 다르다는 것이 결혼 사유였으면서 결혼 이후엔 이게 이혼 사유가 되어버립니다. 그건 배우자의 몰랐던 면을 결혼 후에 알게 된 것도 있겠지만 정말로 달라진 것이라면 상대방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과 시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이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생기게 되고 그 기대를 배우자가 만족시켜주지 못했을 때 자신 혼자 상처받고 자기 혼자 실망하면서 배우자의 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부 성격 차이의 출발점입니다. 성격 차이를 주장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사례로 부부싸움 할 때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내는 서로 오해가 풀리고 해결될 때까지 계속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화가 난 상태로는 제대로 대화가 되지도 않고 욱하는 마음에 심한 말을 하기도 하니까 잠시 떨어져서 열기를 식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죠. 아내는 계속 대화를 시도하지만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자리를 떠나버리는 남편 때문에 화가 더 납니다. 반면 남편은 왜 자꾸 말을 시켜서 불난데 부채질하냐고 아내에게 화를 내죠. 다행히 휴전을 하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고 봉합하는 데 둘의 생각이 다릅니다. 아내는 남편이 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적인 행동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만 남편은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전과 다름없이 아주 군뱅이로 바닥을 깁니다. 물론 남편은 잠시 시간을 갖고 진정이 된 후에 화해도 하고 행동을 하려면 계획도 세우고 그래야 하니까 아내가 자신에게 시간을 더 주기를 기대합니다만 아내의 성화는 그칠 줄 모르죠. 이런 상황이 무한 반복되고 더 이상 참고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에 대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부부 사이에 가치관, 생각, 경험, 성격, 행동방식 여지껏 자라온 가정문화 등의 차이로 인한 문제들은 내가 참고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배우자의 다름을 존중해주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성격 차이로 인한 불안은 사라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지사지하고 배우자를 존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이라는 말씀이에요. 연애했을 때처럼 말이죠. 남편이 어느 때 벼랑 끝에 서는 듯한 기분이 드는지 성경에 쓰인 대로 광야에 홀로 나서는 생각을 하게 되는지 남편의 옳고 그름을 떠나 여러분들이 남편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혼, 조론이 아닌 서혼이 났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서는 남의 처지를 헤아려주다 어질다, 용서하다의 의미가 있는 한자입니다. 지지고 벗고 웃고 울다 결혼생활에 황혼이 접어든 즈음 제각각 삶을 찾아 등을 돌리는 황혼이나 조론을 말하기보다 상대의 처지와 입장을 헤아려서 전폭적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받아들이는 결혼생활을 해보자는 뜻이죠. 아휴 이거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이기적이고 자신밖에 모르는 아이와 같은 남편의 심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